안녕하세요 세븐틴 디노입니다 네 오늘 저의 첫 솔로 믹스테이크 WAIT의 뮤직비디오 코멘터리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캐럿분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여러 해석하는 걸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제가 촬영하면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럼 시작해볼까요? 같이 보시죠 WAIT 문구가 나오고 번호표를 이때 제가 뽑아요 그래서 365 숫자가 적힌 번호표를 뽑는데 365일 동안 상대방을 기다렸다 그런 의미도 되면서 제가 뽑았는데 이제 번호표 순서를 기다리는데 이제 번호표 순서를 기다리는데 자꾸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저한테 책도 읽고 지금 들어가고 막 기다렸다가 언제 내 순서가 오지? 그러다가 막 착각도 하고 내 순서인 줄 알고 네 근데 이 의상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두 번째 차기였어요 촬영 날에 근데 아침 5시부터 촬영을 했는데 이때가 한 오후 한두 시쯤이었거든요 근데 와 그때부터 졸음이 살짝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때부터 정신 꼭 붙잡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얼굴이랑 그래도 워낙 네 멋있게 잘 만들어주셔서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시 다시 좀 약간 지친 느낌이죠 이때는 제가 그러다가 이때 변합니다 이때 변하는데 이제 이 옷을 입었던 게 첫 번째 촬영이었어요 그 첫 번째 촬영 때 새벽부터 찍었을 때가 이 옷으로 찍었었는데 그래서 딱 횡단보드를 지금 보시면 건너가려고 하는데 딱 멈추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좀 머뭇거리니까 그런 걸 표현한 거죠 아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wait 그러니까 물론 노래 가사는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감독님하고 미팅할 때 기다림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횡단보드 지금처럼 기다리는 거 뭐 제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표현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비우 춤을 춰잖아요 아 이게 그 방금처럼 발로 한 번 팝을 줬던 게 이 장면 이거 찍고 나왔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게 따로 이 부분만 찍었거든요 근데 찍어주시는 감독님께서 어우 멋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좋으면 나올 때에다가 더 기대가 되니까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때 춤이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이거 춰을 때 그리고 카메라를 안 보고 추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새로운 느낌도 받았고 이런 트랜지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면 그게 점점점 멀어지는 게 횡단보도랑 같이 연결이 되는 하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꽃다발을 들고 있는 이 씬이 밤인 것 같지만 이때가 새벽 5시였어요 이게 첫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꽃다발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 씬을 찍는데 와 이게 진짜 마치 내가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게 연기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코트를 입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모자 쓰고 있었던 착은 여름이었고 라이드 자켓 입고 춤췄던 거는 가을 착이었고 이게 이제 겨울 겨울에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가 진짜 이거 쳤을 때가 이거 쳤을 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한 새벽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군무 씬이었거든요 근데 타임 타이블이 아침에 군무를 추고 이미지 씬이랑 립 씬 다 찍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군무 씬이었는데 어우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장면 좋아요 컨셉이 너무 좋아요 이 조명이랑 이 조명이랑 그래서 그 번호표가 그 번호표가 이렇게 돌고 돌다가 상대방이 갔죠 이게 봄 착인데 근데 이 테이블은 이 테이블에서 안무를 쳤던 건 제가 만든 거였어요 따로 군무에 속해 있는 구간이 아니라서 뮤비 찍기 이틀 전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만들었던 게 기억나요 이거 턴도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진짜 이때 잘 나왔거든요 춤이랑 잘 나와서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았어서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이때 지금 얼굴이 이제 제가 정면사지로 표정이 나오는데 이게 참 고민이었던 거 같아요 그때 감독님이랑 여러 번 찍었던 게 아 그리고 이거 딱 드디어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상대방을 기다리다가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표정을 어떻게 가야 될까 만나서 웃을까 그래서 웃어도 보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무표정도 해보고 약간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나올까 고민을 많이 한 시인이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테이크를 많이 했어요 이 표정 시인으로 이렇게 뮤비가 끝이 났습니다 하루 안에 그 24시간이나 시간 동안 정말 모든 스태프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너무 잘 나온 거 같고 너무 멋있는 저의 첫 뮤비가 된 거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 12명이 다 와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 많이 왔어요 테이블에 춘출 때 이 공간에 멤버 12명이 다 와가지고 진짜 엄청 졸렸는데 잠이 확 깨더라고요 멤버들 오면 잠이 확 깨더라고요 멤버들 한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멘터리를 해봤는데 좀 궁금한 게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촬영을 했고 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웨잇 뮤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세븐틴의 모습 그리고 저 솔로 디노의 모습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세븐틴 디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